클래스가 다른 휴식 내 몸의 밸런스를 위한 힐링 타임 유니텍 일체형 마사지기 세트 안마 시트와 의자를 하나로 일체형 접이식 안마 의자의 탄생 설치, 보관, 사용의 편리성을 업그레이드하다 한국인의 체형에 맞춘 인체공학적인 설계 뭉친 목과 어깨를 위한 목 어깨 마사지 목 높이 조절로 내 몸에 꼭 맞는 사용감 마사지 헤드가 꼼꼼하게 주물러주는 부드럽고 시원한 등 허리 마사지 넓은 마사지 반경과 사이즈로 키가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목 높이 조절에 따른 맞춤형 안마 좌우 이중 에어세를 강하게 밀고 눌러주는 허벅지 마사지와 3단 진동으로 골반과 힙 마사지까지 꼼꼼하게 전체 안마부터 등, 허리, 집중 안마까지 빈틈없는 시원한 마사지를 위한 다양한 기능 롤링과 지압으로 풀어주는 등 마사지 프로그램 몸속까지 따뜻하게 온열 효과 목 커버 분리로 세척도 간편하게 입체적인 맞춤 마사지 유니텍 일체형 마사지기 그리고 하루의 피로를 싹 가시게 해줄 에어풋 마사지기 발바닥 회전 돌기 롤러 마사지 마사지에 온열 기능을 더하다 에어백 마사지로 구석구석 시원하게 거부할 수 없는 나만의 힐링 타임 마사지의 신세계를 경험하세요 안마 시트와 의자를 하나로 유니텍 일체형 마사지기 이어서 이어지 마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